다음날 어서오세요 아 이거 다 가도 돼? 어 네 그럼요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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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 4,000원 1,000원 요즘엔 다 키링 이런거 좋아해서 케이스 안가서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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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 들어오면 냄새나는거는? 방향제 이거에요? 네네네 아 이거는 어우 냄새도 네 근데 지금 이거 혹시 조금 몇개 사질거면 지금 하루된다고 이거 같아요 근데 저거 저쪽이 거잖아요 이게 엄청 안에서 40% 가능한 거라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여기 오일날 자 계산 지연아 바구니를 주시오 바구니 주세요 이거 지나간거 아니야? 요거 다 하시면 93,000원이요 요거 카드로 할까요? 예 요거 어떻게 따로 담아드릴까요? 네 어떻게 담을까요? 요렇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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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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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од Aah 내가 도와주 mature 괜찮아? 가방 전환이요? 응 가방 줄까요? 아니요 이거 먼저 먹어봐 따뜻하니까 먹으니까 진짜 항상 커피사들이랑 자몽레이드 사들고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네 왕립은? 사장님 살고 있는 사이즈예요 검은색이요 검은색 다 나왔어요 그렇지 지금 품절 여기 있던데 다하시면 33,000원이에요 네 영수증 드릴까요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걸 미리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저기 붙여 놓은 거고요 아 이게는 네 사실 저는 이거 제일 좋아요 여기 예쁜 게 많이 들어가서 아 그래요? 사진이 있구나 여기 제가 이렇게 붙인 거 있죠 여기서 꺼낸 건데 그냥 그냥 사갈게요 그래서 안 묻혀요 명사드려요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네 믿고 살게요 저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못 알아보셨죠 어 네 운동하고 와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됐다 와 봤자 맞다 와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어디 붙여도 예뻐요 제가 여기저기 다 붙여놨는데 저기부터 있는 거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처음 포장하는 거라서 이렇게 안에서 두 장 다 들어있고요 여기 오이 두 개랑 꼬꼬방이 이것도 서비스로 넣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빼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냥 하리부로 우리 오늘 집에 하리부로 나눠가지고 아니 향기가 너무 좋다고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해준다고 그랬더니 구매차를 알려달래요 네 너무 좋아서 되는데 선물 받으시면 구매차 아실 거예요 우리 집 감사해요 덕분에 홍보를 네 그래도 사장님 인스타도 열심히 하시고 저요?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저 열심히 하는 거 빼면서 제조 저는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굳이 안와도 되겠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무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또 한 장도 그 레진스 그 세트 포장돼 있는 선물로 포장돼 있는 네 네 네 둘째 한 장도 포장해야 되니까 두 개 하시면 하나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어떻게 될까요? 둘째 baby 설명서 들어있거든요 네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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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차량용으로 많이 쓰세요. 저희 집 화장실에 저거 달려져 있고, 차에 달려져 있고, 트렁크에 달려져 있는 곳에 다 달려져 있어요. 향 잘 퍼지죠? 저 산지 6개월 넘는데 아직도 차에 달려져서 너무 빨리 많이 퍼져서, 앞에 놔둬도 트렁크에 놔두면 이렇게 옮겨도록. 중독자네. 몇 개를 고른 거예요? 이거 제 거 아니고 초카드일까요? 초카드를 집에서 꾸며주려고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향 별로 안 난다고요? 제가 말하는데요. 새 거 뜯은 향 아니나요? 언니 때문에 샀잖아. 아, 왜? 난 뭐 사긴 했는데. 좋아요. 아, 한 개 사긴 했는데. 이걸 그러면 뚜껑 열어서 차에 놔둘려면. 그럼 안에는 냄새가 안 들어있잖아요. 안 들어있어요? 처음에 딱 열면은 아무 냄새도 안 나니까. 아, 그러니까 이거 뿌려야. 오일을 뿌려가지고. 원하는 맛. 보통 나는 스포이드로 이렇게 반죽해서 두 번 정도만 해요. 아, 참. 왜냐면 저는 너무 진한 향 싫어가지고. 두 번도 마는 거 아니니까, 사람이. 거의 촬영이. 그럼 한 번만 일단 해봐요. 어디 거의 날 거예요? 우리 유튜브 올라오니? 올라오셨어요.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계속 찍고 오는 거야. 언제 올리실 거예요? 좀 잘.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. 자랑. 아, 계속 찍고. 아, 계속 찍고. 해서 본질만한 게 있는데 아래에 올려요. 맞아요. 어느 날에 올릴 줄 몰라요. 우리 이렇게 놨어야지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또 오세요. 역시 마그넷은 저기 있는데. 네. 제작을 다 못해가지고. 사물 아니야? 혹시 뭐 버려드릴까요? 아, 버리고 봐도 괜찮은데. 네. 이거 좀 버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. 아, 네. 이거 아침에 사봤잖아요. 옷장방 사갔죠? 양말 양말. 아, 양말? 근데 남자아이는 좀 줬는데. 이거 집 이거 안 신는다고. 키링 사갔네. 네. 키링 그죠? 제가 키링 추천했잖아요. 다시 골라보세요. 키링은 하나만 달지 않아요. 여러 개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. 아, 네. 집 이거 하나 줄까? 시원하러 있거든요. 와. 아,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호동 안봐? 어? 조금 돼. 내가 완전 세워한다고요. 네? 어떻게 할지. 어떻게 해야 할지. 이 학교 있어요. 네. 근데 하느 색깔 어디 보네 있잖아. 어. 개요. 갈래? 네 하나 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진짜 웃긴다 3,000원만 더 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귀엽다 맞죠? 핸드폰을 닿았네? 네 저는 핸드폰을 또 닿았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핸드폰 이렇게 닿고 다니는구나 또 이제 질리면 또 바꿔가지고 닿았던 거 질리면 또 4대네 그럼요 9,000원 주고 10,000원 주고 그럼요 11,000원 주고 사야되나 귀엽잖아요 귀엽네 유행 따라가야 돼요 어? 유행 따라가야 돼요 요즘에 다 달고 다니는데 네 달아야죠 내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거든 혼자 뒤쳐지면 안 돼요 이것도 곰 이렇게 있어 이거 때문에 가려졌다 아이가 그러니까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야죠 그럼 타야되면 이렇게 되니까 괜찮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거 오게 브리코스 하러 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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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당장